성주군은 11월 5일 성주별고일체육관에서 종목별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성주군수기 생활체육통합대회 개회식을 열었습니다. 생활체육의 축제인 2022 성주군수기 생활체육통합대회에는 게이트볼, 골프, 궁도 등 17개 종목이 참가해 10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열전을 벌일 예정이며 성주별고일체육관, 별고울운동장, 성주생활체육공원 등 12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. 이병 환성주군수는 이번 대회에서 생활체육 동호인 간의 친선과 우위를 증진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 생활체육의 기량과 주민화합을 통한 군민 역량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